2분정도는 1,400억이나 얼른 1,000억 끝내자. 이라크로 돈을 다워. 난 백화점 지불을 줄게. 뭐 이런식으로 해피지구로 끝났어야지. 안그래? 구매는 있어? 이라크로 돈을 다워. 미라클 인베션 트롯트. 투자점을 하자. 하하 물. 상체만 사자.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시켜버렸다고요? 미라클가 최고밖에 있었습니다. 주가가 하락하면서 담보는 백화점 지불이 미라클 수요가 된거죠. 한 박스 갖고 와. 오늘 일과 관련이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하시죠? 미라클 주주가 순환그룹 상세던데요. 진도 중독으로. 필요하다. 뭐. 진도 지내. 갔는데. 꼬집자마자. 흐름. 만져달래. 흐흐흐흐. 화이트 그녀가 만져줘? 할아버지가 안 만져줘. 할아버지가 안 만져줬죠. 오빠 손 나와봐. 하지마. 예 알겠습니다 참 집사님은 피곤하지요